한국 담배 2보로 사고 지금 이제 라운지바 들어갑니다 라운지바 잘 쉬었다가 이제 상위로 들어갑니다 탑승했구요 지금 좌석이 총 4군데 총 8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출발해서 상위로 만나볼게요 땡큐 살 웰컴 드링크 출발 탑승을 했는데 와이파이랑 연결이 안되서 시외대 연락을 못했어요 걱정되기 많이 할건데 캘빈에 도움을 받아서 핸드 못 끌려서 나눠 연락했습니다 공방봉 국내에서는 정말 진짜라다 하곧이나 마쎄 러가 만나뵙니다 내가 두 개弟弟을 가야 게발 habe 오늘의隊伍 велик아 아이, 너가 거기서 입을 사서 입을 좋아하지 않아. 아나? 맞아. 그니까 제가 엄마가 입을 좋아해. 엄마가 입을 좋아하지 않아. 모든 걸 사는거에 입을 좋아해. 내가 입을 좋아해서 입을 좋아해. 엄마가 아침에 오는거지? 잠시만 기다려. 하늘이 잠든이 가봐, 아빠가 얘기한다고 말해? 한국어로 얘기해? 한국어. 네, 한국어. 안 들어? 안 들어? 안 들어? 안 들어? 할 수 없는 걸 보고 싶어. 하리니 하는가입니다. 자 따마호가 지금 308번에서 짐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308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좋아 좋아 크림 난 처음 왔네 크림 뭐 아이 미 아 빨리 짐 찾아올게 덩이덩 아 렌 누구야 봐봐 봐봐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오빠 이제 모르는 줄 알아요 어 어 나 오늘 아예 또 도착했는데 다시 뷔루이 자 이제 2번 전 랜 아 처음 먹어도 이거 너무 귀여워 한번 가요 무슨 일어나? 너무 귀여워 오랜만에 샀습니다. 冬林 你想吃啥呢? 羊肉穿 哦 羊肉 你看 羊肉来了 现在 妈妈吃羊肉了 今夜 妈妈吃羊肉了 知道 你见到爸爸高兴吗? 开心 等会让爸爸把衣服穿上吧 好不好 爸爸看起来好冷呀 templomani ğrm 거는ieneола 요 하린아 유행했기 때문에 고생해야겠어요 류 묘리야 아빠한테 너 머리가 커요 하린이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어? 보고 싶었어? 아빠가 하린이 엄청 보고 싶었어 네 진짜로 산처럼 쌓여있어 아빠, 아빠, 너 키워 우와 제대로 아빠를 환영해 주는구나 네 내가 삼촌들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아빠 환영해 줘서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양노차? 여로 여로? 어이하다 여로 이게 허거지 이거 만지면 안돼 아빠 근데 이거는 고기야 고기 맞아요 나 좋아하는 고기 하리 라불라 하리 중국이 다르네 나한테 찍어주세요 너무 질겨? 하리 너 이거 먹을 때 입천장이 안 닿기게 조심해 어이구야 다 그렇지? 응? 이제 다시 돌아가자 가자 가자 하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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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구